뽀 뽀 뽀 뽀 혀를 찢어줘 너만에 뽀 뽀 뽀 뽀 이 손에 치워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나 와야 돼. 야 일어나. 일어나. 수영장은 안 보여야 되는데. 수영장이에요? 아 수영장.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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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가자. 오소리 기다려요. 구조를 하기. 오소리야. 마지막에 하기겠지? 분명히. 이사를 가도록. 짐 써야 되나? 어 어려워. 오우. 진짜 못합니다 우리. 문 낼 것 같아. 빨리 해봐. 아 뭐 빨리 표현을 해. 아 귀여워. 아니 아니 진짜. 우리에게 힐트를 줘. 빨리. 난 지금 그냥 생각이 안 나. 모르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아니야. 아 맞아 맞아. 빨리 빨리. 그거 맞아? 오소리가 우리를 기다린대요. 1등 줄게 빨리 해. 오소리야. 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뭐야 뭐야. 여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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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콤! 재밌겠다!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아침이라서 잘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렛츠고! 고! 여기 물이 나와서. 예! 오예!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아 참, 여러분이 지금 에릭과 함께 The Back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피민 나도 커피. 나 지금 감깍기 파파. 배는 없어, 배? 여기 배 있어요. 진짜 니네 둘 다 큰일 났다, 이제. 니네 진짜 예능은 못 나가겠다. 무슨 감이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내 직감. 이거는 무슨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드림인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드림인데? 여기 영감님이 어디 갔나? 웃어줘, 웃어줘. 제발 웃어줘. 이 부분 좀. 형 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정리하기 바빠. 복도? 복도 맞구나. 왜 이렇게 발이 더러워? 인가? 돌아다녔어. 너무 더럽다, 바다. 집이 너무 더러워. 형 저희 모여야 될 거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빨리 모이자, 모이자. 여기 있잖아. 아우, 시간 모이게. 모이스 형. 일단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숙소, 저희가 사단법과 다르잖아요. 방도 많고 좀 넓고. 에릭이 생각해놓은 그 구별 남은 거 있어? 각자 방 청소는 쓴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고 원래 화장실을 담당했던 상현이 형이 형 방에 있는 화장실, 현재 형이 밖에 있는 화장실을 요구 좀 해주시고 거제 청소기는 Q형. 부엌 청소기 원래 화례였죠. 복도 청소기를 주현이 형이 하고 케빈이 형이 냉장고를 혼자 하고 유 형이 서글지를 해주시고 제이콥 형과 요은이 형이 부엌 청소 잘하시니까 하고 빨래랑 물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형이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빨래를 할게.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발 정리나 등등 치우고 버리고 버리는 거를 선우와 제가 맡았으니까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먼저 끝나도 서로 서로 도와주죠. 한 시간 동안 박스에 청소합시다. 렛츠고. 다시고! 당장! 빨리 타자! 방부터 치워야 되겠다. 시작해볼까요? 청소하자. 문을 활짝. 활짝! 좋다. 이야. 야, 날씨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 먼지 와봐. 오케이. 근데 숙소도 이렇게 자연이면 좋을 텐데. 그럼 이렇게 탈 수 있는데. 맞아. 이렇게 탈 수 있는데. 맞아. 아, 이 짠. 택배 왔습니다. 소파 시키신 분. 네. 여기, 여기, 여기. 소파 어디 가? 어디 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주세요. 택배비 주셔야 되는데. 네. 이따가, 이따 드릴게요. 이거 해외 국제 특송이라서.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사슴이 안 나오는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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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시작해볼까? 야, 이게 진짜 편하다. 우리 숙소 것보다. 우와. 당연하지. 우리 숙소에도 그거 있잖아. 거의 내 손이 나왔어. 뭐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쭉 펴야 돼. 저 이거 공군 캠프 가서. 뭐지? 군대에서 하는 스타일 알아요. 어떻게? 이걸 잡고. 잡고. 옷을 잡고. 옷을 살짝 올리고. 그럼 이걸 쭉 이렇게 당겨요. 45도. 45도. 각을 만들고. 아래에 있는 천을 다 이렇게 쑤셔 넣어요. 쑤셔 넣어요? 사실은. 제가 대장 역할을 맡아서. 꼬맹이들이 만든 침대를 제가 채점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린 다음에. 보시면 딱 완벽한. 90도. 45도. 45도. 제 부모님께서 보시면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살림 잘하네. 이렇게. 전라도 뿐이시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이런지 모르겠네. 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사실 나의 아침에. 좋아 좋아. 깨끗해졌어. 이거 진짜 저럽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가. 이거 이거 알지? 이거 해줘야 된다고 이런 거. 입 잘 닦아야 돼. 그러니까. 설거지야 돼. 설거지. McD tän presentation. 그 자극이었다. 잠깐만 이거 잡았잖아. 어? 자극이다. 이거 자극. 하나, 둘, 셋. 여기 되게 좋은데? 뭔가 되게 아익한 공간에 들어온 느낌? 청소하니까 배고파. 리혜야 감 깎아줘. 버전을 펼으려고 GS 젖어. 진 중앙. 안 맞네 뭐야? 치킨 파티? 잠깐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 음식물 쓰레기 남길래 청소 아니 청소야 시계 시계 맛있다 나는 탁탁탁 안 된다? 안 된다? 아침, 점심, 저녁 난 치킨 좋은데? 치킨 먹는다 치킨 좋아요 아침 맛있다 맛있다 빨리 호감 넣어야지 넣고 있었거든 맛있다 넣고 있었거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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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는 거야? 한번 타러 보자 어떻게 해? 그냥 앉으면 돼? 네 헷갈려 저기 Undy 중 엄청 아주 아주 안 이제 연습을 했을 때 종이 이럴 좋아, 신기해 하루하루 날이 지날 때마다 너의 대응 생각이 이제 우리의 여기 숙소의 추억들을 하나씩 고치고 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하나, 둘, 셋 손가락은 뭐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느낌 있는 느낌 귀엽게